계절에 따라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여 고객님들의 눈과 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해외맛집 어정입니다. 특히 저희 매장의 물에는 무더운 여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효소와 과일을 첨가하여 맛이 깔끔하며 한 끼 식사 및 술안주에도 만점인 메뉴입니다. 이외에도 싱싱한 제철 하루에 하루초밥 등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 맛있는 식사 즐기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